우리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boolea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숫자 그리고 문자 열이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을 배웠는데 이제부터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인 boolean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Syntax 디렉토리 안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boolean.p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타입들을 좀 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뭘 배웠어요? 숫자를 배웠습니다 1 자, 넘버를 배웠죠 실행해 볼까요? 파이썬3 그리고 Syntax 아, Syntax 안으로 들어와 있군요 파이썬3 boolean.py 이렇게 실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문자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문자는 string이죠 print hello world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hello world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저 숫자 숫자는 숫자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저건 정확하게는 integer라고 부르는데요 정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정수가 있을까요? 무한히 많은 정수가 있겠죠 물론 컴퓨터라는 기계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숫자라는 데이터 자체는 무한히 많습니다 자, 그럼 문자는 어떨까요? 문자는 무한히 많은가요? 아니에요 문자는 유한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또 영어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인 boolean은 몇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이냐면 true와 false 이 두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이 바로 boolea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rue와 false라고 하는 저것은 여러분이 boolean의 true 값 또 false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그건 true,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는 1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true라고 하는 것은 boolean의 true와 false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약된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true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몰라도 괜찮고요 자, 아시겠죠? boolean은 단 두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국어로는 참 이거는 거짓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가 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나 문자는 우리가 효용이 금방 효용을 알지 않아요? 하지만 true와 false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그 조건문과 또 반복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true와 false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떠한 경우에 true와 false가 생성되는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샵 익스프레션 자, 프로그래밍에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값을 표현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한번 보죠 print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쭤봐서 죄송해요 당연히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산술 연산자인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말로 굳이 표현해 볼게요 자, 저기 있는 플러스라는 산술 연산자는 좌항의 1과 우항의 1을 더해서 하나의 값이 되는 녀석이에요 숫자 2가 되는 거죠 즉, 1 플러스 1이라는 저 구문은 숫자 2를 표현하는 표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print hello 더하기 한 칸 띄우고 world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더하기는 지금 산술 연산자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hello 라는 스트링과 오른쪽에 있는 world 라는 스트링을 합성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지는 결합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얘는 어떤 값이 돼요? 헬로우 월드가 된단 말이죠 즉, 여기 있는 이 코드는 hello world 라고 하는 하나의 스트링을 표현해 주는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연산자는 이러한 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이 있고 그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이항 연산자라고 해요 좌항 우항을 결합하니까요 제가 좀 뜸을 드렸는데요 우리 새로운 연산자를 배울 겁니다 뭐냐면 comparison 이게 스펠링이 맞나요? comparison operator 비교 연산자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프린트 1은 1이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결과가 뭘까요? 실행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true가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1, 2는 뭘까요? 1이 2보다 작나요? true가 되죠 근데 2가 1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거는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equal 두 개와 여기 있는 저 부등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분류하냐면 좌항과 우항의 값을 비교해서 그 결과 불리언을 만들어내는 표현식으로써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라는 것들을 비교 연산자라고 하고 지금은 비교 연산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쉽죠?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 비교 연산자 외에도 어떤 실행한 후에 최종적인 결과가 true나 false, 즉 불리언이 되는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hello world 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월드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실용적이진 않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검색해야죠 검색을 통해서 bison3에서 체크 체크한다 contain 담고 있던 뜻이죠 텍스트 인스트링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했더니 나오는 문서를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킹스랜딩 앞에 인을 붙이고 킹을 하니까 킹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랬더니 true가 되네요 근데 존스노 킹스랜딩 안에는 존스노가 없으니까 false가 되네요 해볼까요? hello world in 그리고 world 이렇게 하면 world가 hello world 안에 있는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in은 membership operator라고 해서 이 뒤에 있는 값에 앞에 있는 값이 멤버인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또한 연산자예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true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때도 우리가 boolean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membership operator 그리고 현재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 boolean.py 라는 자기 자신 어떤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코딩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검색해야죠 제가 지금 검색하는 방법도 계속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3에서 체크 뭘요? exist 뭐가요? file in directory 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검색 결과들이 역시나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네요 copy합시다 그럼 문법 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os라는 일종의 명령들을 모아놓은 디렉토리 밑에 path라는 디렉토리 밑에 path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명령들을 import, 가져온다라는 명령이고 그 안에 있는 exist 저거는 존재하냐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파일 path를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다가 boolean.py라고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true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명을 하고 실행을 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요? false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boolean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논리라는 것은 일종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났을 때 그 조건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boolean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boolean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상당히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건문을 보시면 더 이상 boolean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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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